대전시가 최근 대전예술의전당 오페라 공연 운명의 힘이 무대 세트 미완성으로 공연 하루 전 취소된 것과 관련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. 대전시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관련 경험이 없는 업체가 시의 공개 입찰을 통해 무대 제작업체로 선정된 경위와 함께 공연 취소 원인 등 전반적인 사안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한편 오늘 열린 대전시의회 행정작치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공연 취소에 대한 시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.